안녕하세요. 날씨온 우예아입니다. 6월의 첫 주말인 오늘, 나들이 계획 많이 세우셨을 텐데요. 이번 주말은 야외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. 오늘 서울의 낮기온은 27도, 내일은 28도까지 오르겠는데요. 다만 큰 일교차에 대비해서 가벼운 겉옷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이번 예보기간인 현충일에도 대체로 맑아서 야외 행사에도 큰 불편함 없겠습니다. 다음은 자세한 주간예보입니다. 이번 예보기간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.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.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. 주간예보였습니다.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가면